윤정민 씨는 이경규 씨에게 맨 처음 공황장애가 왔던 바로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본인이 내내 욕받으신데 호주 촬영 호주 촬영 갔을 때 첫 번째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게 왔을 때 그때 같은 저가 경규 형님, 국진이 형님, 저 전형모 형 그때 당시에 뒤에 차에 타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오시나봐요 자이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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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회장, 우회장 정말 계속 올라오시고 계실 때 병물 정신병자도 아니고 야, 우회장, 자세와 아니, 이게 이런 게 웃기려고 과다하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나간다, 뒤에서 자이점, 자이점, 자이점 이게 사라지 않습니까? 아니, 사막에서 사막이 쭉 와네요, 와네요 쭉 가면 뒤로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뒤에서 자이점, 자이점, 자이점 여기 내가 옆에 있었잖아 같이 있었잖아, 옆에 있었잖아 사실이야, 사실이야 사실이야, 어떻게 하셨어요? 사실이야? 아니, 모르는 길을 왜 자야되요? 이게 아니고 이제 그 한 3일 동안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비포장 도로예요 네, 맞아요 뒤에 앉아있으면 네, 맞아요 뒤에 앉아있으면 나중에 왜 왔나 로드힐 당해가지고 복물들도 많이 쭈고 있고 강도 건너고 정말 살벌한 길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지 그런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신난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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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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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는데 사고 난 거예요 아 났어? 진흙탕에 빠졌어 진흙탕에 빠졌어 아하 나 욕구로도 운전하니까 어휴 뭐야 야 천천히 가야 되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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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빠졌는데? 딱 빠진 순간 확 주황장이가 온 게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게 온 거야 아니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화가 난 거 아닌데 그냥 화가 난 거 아닌데 그냥 손까지 고약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